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어? 야 은광석이 진짜 구하기 힘들다 뭐 이따구로 그러냐 와 은광석이 다 잘나오고 금광석 다이안은 막 넘쳐 그러네 진짜 어우 치X 다 궁금해 에이씨 진짜 괜히 여기다 저거한테 한 대 막 모래상어 모래상어 어차피 기지도 한번 가야 되니까 기지 가지 뭐 지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면 가는 도중 길에서는 하단 하단을 좀 주시하면서 비행기 파편이 있는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낫겠지 파편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삽돼잖아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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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켓지 아까 그거 아니네 이 주변에 되게 많은데 비행기가 낙하된 비행기가 아니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지를 응? 아까 거기 같은데? 아까 그거 같아. 아까 그거 맞는 거 같아. 맞아 맞아. 아까 그거야. 집으로 가는 길은 어차피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여기만 조사를 하면서 숱구 숱구 짓기 바람 볼 수 있어. 저기 없어. 굴삭기가 없어. 굴삭기 굴삭기 팔이 하나 모자라. 굴삭기 팔이 하나 모자라. 그냥 심장 들었대. 이쪽 말꽁. 이쪽 미역 말꽁. 기직. 아 랩. 랩. 랩 뭐지? 지금.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. 왜 이 노래가 나오지? 노래가 나온다는 건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. 또다시 노래가 안 나와. 근처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지. 노래가 나올 지역에서 좀 멀어졌다는 얘기죠. 랩. 아 여기다. 노래 나오지? 내 말이 맞지? 중요한 것은 노래 나온다. 니들 그거 알아. 수십..육십오미터야? 오케이. 아. 싸. 오늘 몇시까지 하냐고? 글쎄 좀 오래 안하겠나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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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팍. 놈. 음식. 아이씨. 음식. 음식 없는데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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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먹지.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. 내가 가야할 무언가. 내가 가야할 무언가. 지난번에 왔던데 같은데. 아이씨. 저거 파악한 건 아니냐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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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아 아 아 나와버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le 아 아 아 아 아 연예인 문장 노래가 점점 음산해지죠. 뭐가 나온다든가. 30분동안. 구석구석 살펴보고 싶은데, 이쪽으로는 이동이 안되고요. 4분 꺼져. 데미지까지 먹어. 뭐가 있길래? 충료품. 이거밖에 없는데? 다 닦아. 안으로는 안으로는. 온도 다 닦아있고. 중력관 하나 때문에. 長寄り 어? 뭐지 이거? 뭔데? 여기저기 들어가지는게 하나도 없고 노래만 완전히 음사나?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좀 갈아야되겠다 다시 와야되 뭐지? 왜? 왜? 왜 이러지? 뭐길래 이런 노래가 나오는거죠 아 잠깐 중력권 중력권까지 중력권 중력권 아씨 이걸 차려다가 해 금광석은 왜 구왔나? 뭐지? 진짜 금광석이 진짜 심심하면 다 금광석이네 그치 아마 여기가 여기가 안되네 문 열 수 있는건데 이쪽에는 더이상 볼게 없다는건데 딴 데로 가야되는건데 음향은 왜 이렇게 나오는데 음향은 왜 이렇게 나오는데 어? 내가 땄냐 이거? 언제 땄지? 안..